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의원입니다 긴 얼굴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긴 얼굴에서 상암면부가 긴 얼굴 즉 이마가 이렇게 길게 뒤로 누워 있을 경우에는 이마축소술을 하면서 이마경사각도를 위쪽으로 특히 아래 이마가 볼록해서는 성괴 이마가 되므로 위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서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이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구요 또 지난 시간에는 중간 얼굴 중간 얼굴 중에서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인 얼굴 중안부 축소 코 길이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콧구멍 아래부터 턱까지의 이 하관 길이가 길 경우에는 하관 축소 하관 축소에 대해서도 향후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안부가 긴 얼굴 중에서 코 길이는 적당한데 인중 길이가 길어가지고 중안부가 긴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중안부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는 코 길이 플러스 인중 길이입니다 따라서 이 중안부 길이가 긴데 코가 길 경우에는 이렇게 중안부가 긴 말상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 길이가 정상이라면 중안부 길이는 긴데 코 길이가 정상이라면 인중 길이가 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중 길이는 뼈로 치자면 이 상악 치저걸, 이 상악 치저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중이 긴 얼굴이 중안부 긴 얼굴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얼굴 인중 축소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길고 골격이 커서 10년 전에 광대뼈 사각턱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커 보여서 2년 전에 양악 수술을 하였고요 뼈를 수술하였으니 얼굴은 작아졌을 것인데 보기에는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 긴 얼굴 성형 문의드립니다 옛날 사진과 비교해 보니 안면윤각 수술하고 난 후에 얼굴 살이 많이 처진 것 같고 양악 수술 후에는 인중이 길어져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긴 인중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 흉터 부작용에 대한 글들이 많아서 흉터 없이 무용인중 축소를 하는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제 얼굴 보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굴 중안부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란 실선 사이의 길이입니다 이 부분을 얼굴 중안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파란 화살표 거리인 코의 길이 더하기 핑크색 화살표 길이인 인중 길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중 축소 수술은 이 핑크색의 화살표 길이를 줄이는 수술인데 주로 코밑 절개 인중 축소 또 아니면 코밑 중앙 인중 축소 또 입술 라인 절개 인중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중 축소술로 코 구멍부터 윗 입술까지 인중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 중안부가 축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무용 인중 축소를 개발하여 흉터 없이 인중 축소 또한 중안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무용 인중 축소 수술은 패키지 코 성형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술로써 코끝과 인중 입술 라인을 비순각 수술을 하면서 연예인과 같은 이런 수술을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 또 비순각 수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패키지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무용 인중 축소 패키지에 대해서는 향후 동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